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라인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둘수록 무게감을 더하며 다가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이 두 질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과 불면증까지 더해서 4종 세트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 고혈압, 골다공증과 불면증을 한 번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접근붓듯 힘들이지 않고 건강을 챙기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남녀 412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심한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5년 뒤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가 진행될 위험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자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1492명 중 혈중 비타민 농도를 측정한 다음 농도가 옅은 사람과 농도가 정상인 사람을 분류한 후에 수면 상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깊게 잠을 자지 못할 위험도가 36%나 높았다는 사실이 국내의 또 다른 비타민 관련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비타민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결핍 시에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배웠지만 많은 분들이 잊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와 고혈압, 골다공증과 불면증에 관여하는 비타민 D가 무엇인지 따로 돈 들이지 않고 어떻게 쉽게 섭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고 뼈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근육, 신경,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 D의 대부분은 태양광선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햇볕을 쬐이지 않은 실내 위주의 생활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부족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비타민 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3년에는 1만 8,727명에 불과했었는데 2017년에는 9만 14명으로 매년 48.1%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연령대로 환자 수를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0대가 제일 많은 28.7%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19.9% 3등으로는 60대가 18.3%로 40대에서 60대의 그 중장년층 환자가 전체의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럼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장에서 칼슘과 인산이 충분히 흡수되지가 않아 칼슘 인산체의 수치가 내려가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척추, 골반 및 다리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악상을 하게 되면 쉽게 골절되고 뼈가 붙질 않죠. 그러다 보면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혈관벽의 염증을 막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결핍이 되면 당연히 대사증후군 예방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고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신경전달물질인 세루토닌과 엔돌핀 합성이 저하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비타민 D의 칼슘 성분은 우리 뇌를 활성시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연히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거나 지방이 축적되어 살이 찌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매사 활력도 못 느끼겠고 우울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두통과 만성통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햇볕을 쬐야 합니다. 강한 햇빛이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겹겹이 바르고 그것도 모자라 햇빛 차단 그늘막 모자를 쓰고 팔토시로 꽁꽁 싸매고 나가시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 결과 여자분들이 햇빛에 의한 비타민 D 생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 결핍이 더 흔하고 폐경후 골다공증을 걱정하면서도 되레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20분은 햇볕을 온전히 쬐는 게 좋습니다. 충분 양이 아니고 최소량이에요. 최소로 최소로 이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막 부각시키면서 시중에 이런저런 비타민 D 알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사 드실 필요 없이 달걀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비타민 D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하루 달걀 한 개만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1일 비타민 D 섭취량을 계산하면 달걀 3개를 먹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다른 음식이나 혓볕도 쬐고 이러면서 비타민 D가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 부족분을 메꾸려면 그냥 달걀 한 개만 드셔도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나이 들수록 비타민 D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달걀 외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을 꼽자면 연어, 표고버섯, 참치, 청어, 은어, 그리고 김도 있습니다. 뭐 연어, 청어, 은어, 뭐 이거 이런 거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달걀을 드시면 됩니다. 그 달걀을 드실 때 김이랑 함께 드시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아참 시중에 비타민 D 강화 우유도 있더라고요. 비타민 D를 더 첨가시킨 그런 우유죠.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부터 우유 사 드실 때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더 들어간 그런 우유를 고르게 되시지 않을까요? 건강 위한다고 이런저런 건강식품들 선전에 휘둘려서 그걸 다 사먹으면 괜히 우리 몸에 부담만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드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비타민 D 알약이나 뭐 또 주사도 있다는데 그런 것들은 결핍이 누적돼서 아직 급하게 보충해야 하는 분들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밖에 나가 햇볕 쬐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효용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건강하니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고쳐나가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화창한 날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적어도 20분씩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산책하신다면 비타민 D를 얻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너무 꽁꽁 싸매고 나가지 마십시오. 자외선이 강렬한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의 시간은 피하시고 그 외에 조금 선선할 때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햇볕을 여유있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레이 띄 띄